펀들런지 한번 봐야죠. 주의를 한번 받았어요. 타격 코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필릭스 피해. 하지 말라고. 네네. 시범 경기. 초그널 스트라이크. 이거 오른쪽으로 합니다. 오른쪽 당장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피해. 피해 투런 홈런으로 스쿼아는 4대4 동점입니다. 자 이런거에요. 아까 말씀드린거 아무리 시범 경기지만 길은 경기 하면 안좋아요. 피해 투런 홈런. 피해 선수가 결과 한방 해줬구요. 정재훈 선수는 그냥 지금 맞은게 기분 나쁘고 맞은게 지금 충격인거에요. 시범 경기고 본경기고 이런거 생각 지금 안들거란 말이에요. 전력투구에서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요. 피해 선수. 자 몸쪽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운데 들어갔어요. 오른쪽 당장을 훌쩍 넘기는 투런 홈런. 자 이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4대4 동점이 됐구요. 그리고 초승우에 어떻게 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